안녕하십니까 양준식 사장입니다 수산크레인 736 안전투자협진사업으로 요즘 크레인이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더불어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수산거 736 2000년 시기구요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수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투자협진사업에서 최대 50% 지원금 받으시고 또 이게 폐차 말소나 수출 말소를 해야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수출 말소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2000년 시기구요 크레인도 6단 2000년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문의 주시면 언제든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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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enes classrooms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